안 좋았어? 지금 안 힘들어? 괜찮아? 너 안 추워? 괜찮아 아, 따뜻해 내일 아빠 태임식이야 나 벌써 눈물 날라 그래 응 나도 가면 안 돼 됐어, 오지마 너 오면 괜히 시끄러워져 그리고 어차피 가족 때문에 오라고 했어 알았어 근데 나 잠깐 일어나들면 안 돼 됐어 너 오면 네가 주인공 돼 내일은 우리 아빠가 주인공인데 알았어 그럼 그냥 뒤에서라도 야 말 들어 왔지? 네 아멘